이틀 만에, 뭐가 이틀 만에라는 건지 보겠습니다. 역주행 참사 이틀 만에 공립중앙의료원의 택시가 또 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다쳤어요. 지금 사진을 같이 보시면 이 주황색 택시가 지금 돌진한 택시입니다. 택시 앞부분도 지금 앞뒤, 옆모습 지금 다 지금 상해에 있죠. 여기 보면 주차돼 있던 차를 박아서 차가 이렇게 지금 주차된 차 자체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병원의 한쪽 귀퉁이는 지금 약간 부서져 내렸어요. 이 타일 등등이 굉장히 폭폭폭 치면서 한 바퀴를 슉 돌았구나라는 게 눈으로 아마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 대체 왜 이랬느냐. 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실까요? 선생님, 흑발진이라는 주장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뭐 정신을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혐의 전부 인정하실까요?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하실까요?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몰라요.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입니다. 조사에서 어떤 얘기한 거 없어요? 필요한 거 여기다 제출해야 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 보험이 안 좋으세요. 인전자분이 주장하셨다고 하셨는데 회사 쪽에는 어떻게 볼까요? 그건. 일단 시청역 참사가 있은 지 이틀 만에 다시 한 번 건물, 그리고 건물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하는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나온 얘기가 급발진 얘기였었죠. 그래서 지금 기자가 물어봅니다. 급발진을 주장하셨다면서요. 그랬는데 아무 말 안고 가는데 이 회사 택시, 이 택시 회사의 임원은 얘기하기를 그건 아닙니다라고 약간 얼버무리면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발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도 일단 아직 급발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떠나서도 이동석 위원님. 이게 말처럼 이틀 만입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는 게 사실 시청역 참사가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무서웠던 이유가 나도 언제 어디서라는 생각이었는데 또 비슷한 일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공포, 불안증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사실 지금 언론에 나와 있지 않는 것 외에도 사실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다만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지금 이런 급발진 의혹 같은 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이거는 급발진 사례는 사실 수십 년간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법대로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의 의혹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는 급발진으로 의심이 되는 사례가 한두 건이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이 사안도 운전자가 음주를 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정황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건물로 돌진했다. 그런데 이 운전자가 얘기하기로는 자기는 기억이 없다. 우회전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차는 흉기 무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사실 이 사고는 어제 오후 5시쯤에 있었던 건데 그런데 어제 다른 사고도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각에 강남의 한 지역에서 승용차가 어린이집을 향해서 돌진을 했어요. 다만 저녁 7시 30분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혹여나 시간이 늦지 않고 나시었으면 어쩔 뻔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동하기 언니. 사실 이런 일을 보면 굉장히 불안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고속을 할 수 있게 허용된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아니고 전혀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안전한 곳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지금 사고들이 막 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인은 급발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전자의 부주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아까 나왔던 기억이 없다. 그럼 인지증일 수도 있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구가 우리가 5천만이 사는 나라가 됐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고 역시도 다양하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걸어가는 도보하는 곳에 더 강한 펜스를 만들어야 된다, 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런 것들을 결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 생각하고요. 정부든 아니면 시민들이든 당연히 안전불감증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 당장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나가본 얘기들처럼 이런 일이 뭐 어제오늘 한두 건은 아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시기인 거죠. 왜? 남일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차원에서 아까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 사안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제도적인 차원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이 부분 약간 정적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동학 의원님 말씀 중에 소멸지수 부산과 대구가 1위, 2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구는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을 한 거고요. 부산은 전체가 아니라 지역의 일부가 소멸 위험 1위라는 분석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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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